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예년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우리에게 익숙지 않아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가다붙으면 우리가 그동안 무엇 때문에 성탄절의 즐거움을 가졌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게 합니다 단지 휴일이고 그리고 연말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면 이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성탄절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유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몸이 되었으니 그 얼마나 큰 영광일까 싶지만 여러분 마리아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꼭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금세 확인하게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를 고지한 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수태를 고지한 시점은 마리아가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한 상태에 있을 때였습니다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이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 그것도 약혼한 처녀가 그랬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법에 따르면 처녀가 아이를 뵈면 그건 돌에 맞아 처형되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 개인에게 있어서도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전 문맥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결혼한 이유도 아니고 그것도 약혼한 상태에서 그 시점에서 수태를 고지합니다 마리아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 같은 소리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를 이해할 때 마리아의 생일을 볼 때도 그녀는 예수님 때문에 남다른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처녀가 임신한 것도 힘든 일인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낳았단 말이죠 어머니로서 길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길러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시점에 당시에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헤롯이 왕인데 유대인의 또 다른 왕이 난까?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또 다른 왕이 유대인의 왕이 생긴다는 것은 역적 반역 이런 식으로 들릴 것 아니겠습니까? 점성가들이 점술사들이 그런 예언을 하니까 이 헤롯 왕이 그걸 들은 것이죠 기담아 들은 것이죠 두려움이 생겼겠죠? 왕은 나 하나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생긴다니 자기 자리에 대한 초바심과 두려움이 생겨서 헤롯이 취한 방법이 뭡니까? 그 땅에 태어날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 사이에서 난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 때문에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함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신을 갑니다 무려 2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게 되는데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떠납니다 여러분 객지 생활 또는 타국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르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가 겪은 난처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는 1월절 절규를 지키러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12살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아마 자식을 기르면서 한 번쯤 내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부모에게 있어서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고통인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따로 예를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반나절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셨습니다 반나절 저는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잃어버림 당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거였어요 기분이 나빠서 집을 나간 게 아니라 무슨 일 때문에 식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제가 나갔는데 그 일이 뭐가 좀 잘못되고 어려워져서 제가 길게 기다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멀리 다른 동네에 가서 그런데 이 동네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누구네 집에 막내 아들이 없어졌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마침 그때는 동사무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동네에서 방송을 하는데 누가 하나 없어졌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방송을 했대요 거기에 우리 어머님이 또 우리 식구들이 다 놀라갖고 여기저기 사방을 하면 모든 동네를 다 그때 당시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연락할 것도 마땅하지 않고 그런데 이가 없어졌다고 또 방송이 나오니까 지대 겁을 먹고 이게 이 막내 아들이 어떻게 된 것 아닌가 싶었던 것이죠 제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동네가 다 울음바다였습니다 저를 본 어머니는 마치 죽은 아들이 다시 돌아나온 양 그렇게 저를 안고 엉엉 우셨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반나절 저희 어머님이 잃어버렸거든요 동네가 발칵 뒤집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잃어버렸다고요? 사흘, 사흘이면 3일이죠 3일 동안 예루살렘의 절귀를 지키러 여러분 그 수많은 인파 우리가 놀이동산 가도 애들 잃어버리는 거 주의하라고 늘 방송을 듣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6월절 절귀를 지키기 위하여 온 인파는 상당하겠죠 그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3일 동안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고통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시고 서른 살 되셨을 때 뭘 시작하셨습니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공적인 사역으로서의 삶을 서른 살 때부터 사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마리아,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은 그 사역은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어렵고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으로부터 세간의 미움과 증오를 한 몸에 받으시는 분이 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권한을 당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초절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당사자로서 당하신 것이지만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절규하며 힘들게 죽어가는 모습을 어미가 보았다 그 어머니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잉폐되고 또 예수님이 낚서 길러가는 과정 속에서 솔직히 말하면 결코 기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보통 일반의 어머님이 당하지 않아야 할 어마어마한 고통과 난초한 일들을 당하시는 일 당했던 일 그게 마리아가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뭡니까? 찬양은 감사의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찬양의 강도, 감사의 강도는 어느 때 커집니까? 반전이 크면 클수록 반전이 크면 클수록 감사와 찬양의 강도도 커지게 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상대팀에게 0대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전 5분이 남았어요 이제 5분만 지나면 2대0으로 2대0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5분 남은 상황에서 3골을 넣어서 3대2로 역전을 거두고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냥 처음부터 3골 넣고 이겨가는 것과 0대2로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최후 5분에서 내리 3골을 얻어 승리를 이루어낸 즉 반전이죠 그 반전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이거 뭐 전국민적인 함성과 기쁨이 대단할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게 감사라는 게 그런 겁니다 기대가 감소하고 오히려 낚시과 절망만이 가득한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저절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오늘 본문이 사실 마리아의 찬가 또는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양으로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마리아의 찬양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 악물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악물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감사가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고 이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근거한 감사 이것도 참 훌륭한 감사고 의미 있는 감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지금 이 악물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내가 지금 힘든데 그래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은 복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 억지로 찬양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그러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찬양하고 있을까요? 54절 55절이 그 답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룰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국룰과 하나님의 도움은 뭡니까? 메시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자비와 국룰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너희들의 땅에 메시야를 보내겠다 지금 이 본문의 시점 속에서도 유독인들은 메시야를 대망하고 기대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메시야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돕는 영원한 국룰과 자비와 은청의 증거가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내가 너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나라로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족장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 하여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가 내 백성 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을 통하여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가 야곱의 열두 아들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근간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열방 가운데로 확장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구원 계획인데 그 약속을 바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성취하십니다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의 탄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위하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공일과 자비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에 흘러가도록 하는 일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일이 그 예수의 탄생이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위하시고 국립과 자비로 대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첫 번째 성취로 일어난 시점이 마리아 개인에게는 처녀인 자신의 몸에서 약혼한 상황에 있는 현실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의 나라 국가적인 시대 속에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 속에서 메시아이심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악조건이라고 할 만한 상황 속에서 그 사용을 사용하셔서 마리아 개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영원한 자비와 궁교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합니다 왜? 어마어마한 반전이니까 천연대 약혼까지 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신다는 가장 놀라운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마리아의 이 조건은 그야말로 악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좋은 배경이 된 것입니다 49존에 능하신 이가 큰일을 행하셨다 라고 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행하셨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천함 그리고 굶주림 이것은 가장 안 좋은 조건은 아닙니까 비천함과 굶주림이라고 하는 가장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전등하신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악조건이 과연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싶지만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게 항상 전조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꼴등하던 애가 갑자기 전교 1등을 하지는 않아요 차근차근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상황 속에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게 돼서 특급 과외 교사를 붙여주기도 하고 아무튼 최고의 자녀들만 모이는 곳에 레슨을 받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증거들 전조들이 있어야 톱으로 올라가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닥 아닙니까 마리아 개인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값어치 있는 일이 시작돼요 비천함과 굶주림이라고 하는 두 단어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큰일을 행하시는 그 의지에는 결코 방해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의 결심이 결코 그 악조건을 악조건이 막지 못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처녀라는 상황에서 정원한 상태에서 그리고 로마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암단한 현실과 형식만 남아있는 영적인 타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 속에서 능하신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이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가장 악한 조건 속에서 가장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즉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 의지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은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 그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예수의 탄생입니다 이게 반전이죠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우리가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을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뭔가 기약이 있으면 언제까지다 이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기약이 있으면 그래도 그거 바라보고 견디겠는데 이게 기약이 없으면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지금처럼 힘든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지금 저와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리스도 다 공통적인 의견이고 대답일 거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악조건 아닙니까 가장 뭔가 안 될 것 같은 시기 어디 하나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시점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영원토록 자비와 궁귤로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약속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죄에서 자유암을 얻게 하시고 죽음이 정복되게 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 병든 것들을 고치시는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곡된 것들이 그 질서를 바로잡고 회복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에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사실을 잊으셨다면 이 성탄절에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될 승리와 영광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중앙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완성을 향해서 가다가 생기는 죄의 잔재 또는 사단의 시험 또는 우리의 연약함 또는 우리의 어리석음 또는 우리의 죄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완성을 향해 가다가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 속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은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전히 불안전하여 실수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그 연약함과 그 결함 속에 우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고 있으니까 보장받았으니까 뭘 최후의 영광과 승리를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셨고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보면 특별히 이제 야구 경기가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니까 물론 하는 건 모르겠는데 보는 건 좋아합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이제 최후의 우승 트로피를 안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하죠 뭡니까 막 서로에게 물을 껴어지고 물을 부어버리고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발로 엉덩이를 차기도 하고 심지어 머리카락을 막 휘어잡기도 그리고 흔들어 대는데 그래도 웃어요 그래도 좋아해요 여러분 우승 트로피를 쟁취하지 않은 시점이라면 머리 흔들어 대겠습니까 발로 엉덩이를 걷어 차나요 머리에 물 뿌립니까 그러면 승질나죠 저게 미쳤나 하면서 공격하겠죠 그런데 승리가 확정이 되니 물을 맞아도 발로 엉덩이를 걷어 차여도 머리채를 쥐어 잡혀도 웃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코로나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에 빼앗을 수 없고 사업의 실패가 빼앗을 수 없고 자녀가 대학에 떨어진 것이 이 성탄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겨서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생명과 승리와 영광을 보장받은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주머니에 갑자기 억만금이 생겼는데 돈 천원 잃어버린 것 때문에 기분을 망쳐셔야 되겠습니까 억만금이 내 주머니에 갑자기 들어온 그 기쁨을 누리셔야지 왜 돈 천원 잃어버렸다고 그 기쁨을 모르고 돈 천원 잃어버린 것에 내 마음을 빼앗깁니까 코로나 시기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겪는 어려움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속에 또는 불안함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하십시오 그걸 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의심과 불안 속에 파묻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어려운 상황들 괴롭고 혼란하고 힘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를 해상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러면 감사가 찾아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리스토인이라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그 은혜의 흔적들이 과거의 나를 나에게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게 되고 마음으로 흡족하게 동의합니다 그게 그리스토인의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해요 지금 힘든 현실을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의 흔적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다시 감사할 마음이 생기고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갈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그 예수 그리스토를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기쁨이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찬양이 갖는 의미입니다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입술에도 이 마리아의 찬양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년과 다른 성탄을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이 고요하고 또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성탄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뜬 기분을 이전에 가졌었다면 하나님 이제 이 차분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사랑하시는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작은 인생의 실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이 기쁨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탄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함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가질 수 있는 그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이 날을 기점으로 다시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